여기가 지옹 이게 네데렉이거든 이거? 이거 많이 캐 이거 네데렉이다 네데렉을 많이 캐 볼까? 이거 그냥 한 번에 와 용암이다 용암이다 용암도 퍼버려 용암도 퍼버려 그리고 네데렉은 이 슈퍼 국게이로에 퍼버려 여기 금도 있음 자 이제 이 네데렉하고 용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좋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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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레이트 블레이즈가 나오고 오우 그리고 다른 갑옷도 블레이즈 막대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다시 지옥에 가야겠는데 오 지옥에 가야 된다니 근데 이거 나온 건 뭐예요?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위험하니까 지옥가서만 풀어보자 지옥가서 지옥가서 구독 이 블레이즈 이거 한 번 여기다 깔아볼까? 어 뭐야 탈 수 있음 어 그럼 나도 그러면은 이거 타고 신전 찾으면 되겠다 어? 신전 발견 어디? 바로 앞에 있음 뭐임? 어 근데 블레이즈 엄청 많아 여기다 잡자 여기서 사냥을 시작해봐야겠구만 블레이즈 막대 두 개 구했네 이제 다시 그 블레이즈 타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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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거 블레이즈 없으면 탈출 못하는 거 아니지? 아 걱정하지 마요 전 걸어갈 테니까 리아야 너 없어? 저 죽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 리아야 미안 아저씨 안돼 나 버리고 가지마 终안에서 외동딸이 자른 건가? 띵면 자 안개 짙은 곳에 엔더맨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지 왼쪽으로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여기서 엔더맨을 잡아야 되는데 저기 엔더맨 저기있다 저기 엔더맨이 있는데 엔더맨을 그냥 잡으면 안 된다 엔더맨 그냥 잡으면 도망치거든? 여기 배를 태워 배를 태워? 보트를 놔서 엔더맨을 태우는 거야 자 유인하자. 한 대 치고 유인하자 보트로 잘 쳤어요 타나? 안 타면 돼? 어? 어? 얘 어디갔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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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때리면 돼 마음 편하게 어 두 마리 탔어 두 마리 탔어 멍청한 녀석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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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그리고 저거 거대 블레이즈도 죽이자 우리 패시지만 이거 이제 죽으면은 와우! 블레이즈를 막대기 64개 미안하다 죽여서 중독적일걸 엄청 나왔어 블레이즈 막대기 64개랑 엔더 진주 얻었으니까 오케이 지옥은 이제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나 이번에 이거 블레이즈 막대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철 보그셋 이거 일단 만들고 이거 뭐야 와우 우와 그러니까 이 갑옷은 뭐지? 특별해 보이는 갑옷은 엔더 진주 입구 깃털이 필요하네 깃털하고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 기계는 뭐지? 이건 유리가 필요하네 제가 구할게요 오케 오케 리아가 깃털을 구하고 요루루가 유리를 구해와 난 난 이 도구를 한번 써볼까 여보 이 도구가 도대체 뭘까? 엄청날 것 같아 응? 효과가 없는데 오오 오른쪽 클릭하니까 돌은 안 나오고 딱 광석만 나와 보여? 우와 엄청나 돌이 안 나와 광석만 나온다고 와 뭐야 완전 불필요한 돌을 모을 필요가 없겠어 그리고 내 구도도 없다 완전 사기 어? 그냥 보이는 거 다 뿌신 야 우와 오 뭐야 뭐야 오 유리를 엄청 구해왔네 짜잔 오케이 유리 나한테 엄청 많이 주고 네 리아는 깃털 구해왔나? 아이 물론이지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럼 레드스톨도 필요한데 아이 물론 제가 가지고 있죠 좋았어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 갑옷 한번 만들어볼게요 갑옷 하나 만들고 바지도 하나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야 되네 신발 그리고 투구도 만들어야 돼? 아 벗으면 되네 그냥 됐다 이건 뭐야 도대체 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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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챈트가 된 철 갑옷 세트 와우 와우 그럼 이건 뭐야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쭉 놓고 유리 나오면은 쓰레기템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뭘까 한번 써볼까 쓴다 쩝 와우 어? 어? 광물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인 거 같은데 오우? 말 그대로 엑스레이네 김니야 뇌속 확인해볼게 없어 성통 비었어 헐 어떻게 알았지 완전 신종 아이템 성능 확실한데 성능 확실한 걸? 조금 더 큰 제작대를 이제 만들어 보까? 테이블 이거는 제작제가 엄청 필요해 X 표시로 이런식으로 집안에서 설치 안 되는 크기인 거 아니야? 나가서 해볼까? 어디다가 해보자? 어 여기! 뒷마당이 좋겠군 짜잔! 와우! 와 이건 또 뭐야? 다이아몬드 사과? 다이아몬드 토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두 개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근데 당근을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저기 주민 마을에서 훔쳐올 거야 서리에 올 거야 주민 몰래 가야 돼 그녀가 범죄 아니에요? 어쩔 수 없군다 몰래 가야 돼 씩 맛있다? 물량 안 되겠어요 아빠 왜? 이 텃밭 자체로 가져갈게요 야 이건 사과의 범죄야 중범죄 보다 더한 이건 살인죄라고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끼 가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토끼가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코앞에 있다 토끼다 토끼 아 뜨거 토끼다 토끼 토끼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빠 저 같은 토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토끼다 토끼요? 토끼다 토끼 토끼 엄청 빨라 우와 토끼 가죽 나왔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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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가자 일단은 황금 당근 만들고 황금 당근 만들고 많이 만들어 많이 토끼 당근 이쪽에 넣고 엔더 눈 넣고 토끼 가죽 넣으면 자이언트 토끼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당께? 뭐지? 이건 뭐 당께? 한번 해볼게 와 뭐냐? 어 귀여워 이거 뭔데요? 깡총깡총 하늘로 사라졌어 와 이거 놀이공원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요? 이 토끼 와 이거 어디야? 어딨어? 이거 어디임? 하하하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황금 사과를 만들 건데 다이아몬드 많은 사람 써요 마침 제 주머니에 사과가 있네요 오케이 황금 사과를 다이아몬드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오오 오케이 다이아몬드 사과는 이따가 먹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 엔더의 눈 있죠? 엔더의 눈을 통해서 엔더 들고 잡자 이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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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이제 이 토끼가 그 유적으로 데려다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볼까? 우와 우와 오오 토끼가 유적으로 데려다 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무서워 여긴가? 여긴가 뭔데요? 여기에 엔더의 눈을 뿌리면 어 아래로 내려가죠? 토끼가 데려다 줬죠? 내려가 주셨구나 아까 우리 근데 사기템 있잖아 이걸 다 부수고 가다가 오 오 이 중 나오 이 근처라는 건데 뿌려 뿌려 엔더의 눈을 뿌리면 위치 알려줌 위치 알려줘 어 여기 위에 있다 위에 오케이 여기 다 발견했네 이거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오오 자 이제 출발한다 오오 오오 날아갔어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자 뭐야 가자 자 엔더워드에 들어왔는데 응 자 올라가서 엔더 드래곤 볼까 오오 엔더 드래곤이다 하하 뭐야 아니 너는 작업대 유종 짝짝짝짝.. 지금까지 오다린!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여기를 왔으니 내가 특별히 이건 선물로 주도록 하지! 에어어어앗! 작업대 신이시오. 절개희몬! 야아enf... 작업대 이거 뭐가 이렇게 크냐? 우와 일단 얘들아 템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든 이 다이아몬드 사과 있지. 이거 뭐가 봐. 응? 먹는 순간! 모든 인첸트가 다이아몬드 뽀가 되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됨 대단하지 그리고 여기 이 큰 작업대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해볼까? 오 드래곤 캐논 엔드 돌 꽉 채우고 엔더 진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우리 이거 엔드 이거 뭐야 이렇게 할까? 우와 우와 한 번에 닦겠음 엄청난 자 이제 만들어볼까? 야 드래곤 캐논 뽑아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하나 먹어 와우 야 한 번 엔더 드래곤 좀 쏴보자 얘들아 야 엔더 드래곤 좀 쏴 쏴 쏴 쏴 쏴 와우 구입 어 맞아 맞아 쭉쭉 쏴다 그냥 쏘면 되겠는데 완전 사귄데 이거? 야 막투뱸 막투뱸 홀 야 죽었어 홀 홀 끝남 우와 엔소비려보니 출락합니다요 워 워 워 워 워 워 모든건 작업대신님의 뜻대로 하하하하 얘들아 드디어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애 야 경험치다 고맙시다 고맙시다 예 예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너희들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느냐 짝짝짝 으악 뭐야 이걸로 이제 끝났구만 다시 마을로 돌아가죠 가죠 가죠 구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